안녕하세요. PCK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추워졌어요. 제가 오늘 특별하게 요맘때쯤 한 2019년인가요? 그때 우리 어머님께서 한국에서 오셨던 그 기억이 있어서 제가 어머님과의 지났던 11년도에도 한번 오셨고 그 이후에도 오셨었는데 그 어머님에 대한 추억을 몇 편에 걸쳐서 한번 제가 여행했던 글들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오늘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들과 딸이 출산을 했을 때 딸이 출산 태어났을 때 두 번 오셨는데 제가 바쁜 관계로 여행을 못 시켜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다시 모셔서 제가 바하마 여행을 모시고 갔었던 그 바하마 간 여행기를 한번 쭉 오늘부터 한번 읽어드릴까 해서 오늘 이렇게 또 켰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연세가 지금 8순위 훨씬 넘으셨는데요. 제가 어머님이 자꾸 보고 싶네요. 날씨가 또 추워지고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자꾸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서 오늘부터 제가 그 어머님의 어머님과의 여행기를 한번 읽어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떠나는 날부터 제가 이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제가 랜덤으로 랜덤으로 뽑아서 읽어드리니까 제가 옛날에 이거를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었어요. 근데 포스팅한 거를 그냥 조금씩 이야기 섞어가면서 한번 해볼까 하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래 전 여행 이야기죠. 그래서 자꾸 엄마가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자꾸 날라고 그러네. 그래서 진짜 오래된 한 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어머님이 오셨을 때 산책도 하고 여행도 하고 정말 즐겁게 보냈었던 그런 시간이어서 제가 이제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여행 가는 순간부터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10월 그때 당시 2000, 이맘때쯤 오셨어요. 그때 10월 한 20일 정도 조금 지금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바하마 풍경이고요. 제가 글을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면서 너무 크게 하지 않고 작게 해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쓴 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바하마 카니벌 여행기 1편 이게 2011년 10월 20일이었어요. 첫째 날 오늘은 친정어머님과 바하마 크루즌을 떠나는 날입니다.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하고 4시간을 운전해 플로리다 잭슨빌까지 가야 합니다. 운전해 가는 도중 75번 사우스로 가다가 거의 178마일쯤 간 곳에서 처음으로 갈아타는 곳입니다. 잭슨빌 도로 표지판이 보이고 잘 보이지 않지만 I10 번호도 이스트로 갈아타는 중입니다. 제가 사진과 함께 이렇게 블로그에 썼던 거예요. 이렇게 갈라진 후에도 거의 83마일을 더 운전한 후 드디어 도착한 잭슨빌 포트 스토르티 크루즈 터미널입니다. 아마 공사 중이어서 그런지 이런 푯말이 노란 주황색이 보이죠. 버스에 가렸지만 아련히 보이는 카니발 크루즈 배입니다. 배는 보이는데 도로가 온통 공사 중 표시네요. 아 이제 파킹장에 들어서면서 보이는 배가 보입니다. 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배의 길이는 855 피트 정도이며 무게는 거의 7만 367톤급의 10층의 댁이 있습니다. 약 1026개의 방이 겸비되었고 2652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파킹장에 들어서면 4박 5일 동안 파킹료는 60불을 지불했습니다. 차를 주차하고 짐을 꺼내 들고 터미널까지 가서 짐을 붙인 후 승선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서는 촬영을 금지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권과 보딩 패스를 보여주고 드디어 배에서 쓸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환영 기념 사진을 크루즈 속에 사진사가 찍어집니다. 이건 나중에 돈 주고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됩니다. 드디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덱7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메인 노비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본 로비의 모습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나선형의 계단이 너무 예뻤어요. 조금 더 멀리서 이제 배에 올라 창밖으로 내려다본 물결입니다. 로비에서 내려다본 밖의 풍경입니다. 바다 풍경. 여기가 보이는 곳이 잭슨빌 포트가 보이죠. 갤러리 쪽에서 바라본 로비 그리고 왼쪽에는 그랜 피아노가 라이브로 연주되어 있었고요. 가운데 바에서는 각종 음료수와 칵테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피아노 치시는 저 분이 너무 멋지시죠? 조금 더 가까이 볼까요?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분과 바텐더이신 듯 일본 분이 보이시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에서 본 노비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에서 내리 보이는 벽 거울입니다. 위쪽으로 보이는 덱투 조금 너무 작게 보이나요? 조금 더 크게 보여줄까요? 이렇게 약간 조금 너무 작아서 조금 더 크게 조금 크게 보일 수 있으면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위쪽으로 보이는 덱투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본 로비 광경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로비 광경 그리고 리더덱에서 내려다본 987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서 내려다본 로비 광경 피아노 치시는 분도 보이시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엘리베이터 다 비치는 엘리베이터가 보이시죠? 그리고 7층 메인 로비에 있는 타라 갤러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요. 무글 캐빈에 드나들면서 지나다녔던 제일 눈에 띄었던 갤러리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바이올린 켜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더 반가운 것은 한국 화가 분 Charles Lee 라는 분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박 웨스트 갤러리 크루즈 안에서 그림 경매를 위한 그림들입니다. 로메로 브리또의 아이들의 만화주인공 홀리데이 플라잉허트 같은 그림들도 있어요. 아래의 그림은 한국분 그림입니다. 너무 멋있죠? 바이올린 앤 첼로 듀엣 바이 Charles Lee 그리고 세레나데 바이올렛 바이올렛 바이 Charles Lee 이게 아마 저작권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빨리 지나갈게요. 에밀리 벨렛의 아름다운 여행 그림도 있고요. 엘레간스 그리고 세레나데 오렌지 등 에밀 바이올렛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사고 싶었지만 사지는 못했고요. 마이콜스 글렌의 악기가 가미된 그림들 A Dance At The Gallery 도 있었고요. 원래 피라닉슨의 아름다운 여인들의 그림도 있었는데 팔렸는지 안 보이네요. 앤톤 크렌시아스키의 추상적인 그림 Quartet 2 도 있었고요. 그리고 휴 첸의 Close To My Heart 도 있었고요. 이 그림에 린다 라키에프의 Sitting With Scratch To 라는 그림인데 정말 웃겼던 게요. 이 그림과 제가 그때 가져갔던 옷과 너무 색이 같아서 옆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나중에 포스팅할 겁니다. What a Large Room One 이것도 린다 루키프 이고요. 루키프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읽어드릴 1편에 크루즈 여행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 편에서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시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